3분이 이제 막 나가고 계시고요. 새로운 분이 이제 막 들어오고 계십니다. 화면에 조금 전에 3분 패널분들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재명 경기지사 아내 김혜경 씨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신분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혜경 씨는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쏟아내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억울하고 힘듭니다. 검찰에 소환된 심경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네.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혜경 씨 좀 더 개정하고 다음 아이디가 똑같은 것이 자택에서 발견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저도 힘들고 억울하지만 우리 안에 경찰 사교가 모두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내용을 좀 잘 들어서 시청자 여러분께 잘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잘 들으면 해석이 가능한 말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안 들리는 게 아니었는데 저도 억울하고 힘들지만 뭐라고 얘기는 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해경군 김 씨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들을 대리하고 계시는 분이죠. 이정열 변호사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두 분의 법조인과 함께 자세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정열 변호사께서는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하는 오늘 저 장면이 좀 남다르게 다가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저야 뭐 사실 업무상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이니까 저희 소송인단들께서 상당히 좀 일단 피의자라는 명칭을 달고 있다는 그 자체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울컥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마음을 내비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런 마음에서 울컥한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냐 우리가 지금 이런 심정인 거죠. 김혜경 씨가 본인도 억울하고 힘들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 이야기는 고발인 입장에서 어떻게 들리던가요? 그러니까 고발인 입장을 말씀하시니까 정말 고발인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말씀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죠. 왜냐? 자기가 주범이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억울하죠. 나는 이거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주소 주면 계정 만든다 그래서 그냥 승낙만 했고 주범은 따로 있는데 물론 내가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나만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단독범으로 해가지고 경찰 두 번, 검찰 한 번. 왜 나만 이렇게 못 살겠구냐. 진범은 따로 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군요. 진범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들어가면서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거짓말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진범은 따로 있다. 그 진범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따로 있다기보다 진짜 주도적인 걸 한 분은 따로 있다는 거죠.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는 분입니까? 오늘은 안 보이시던데요. 네,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의 소환, 물론 그동안 출석 일정을 조율했겠습니다만 이제 들여다볼 대목, 이종일 변호사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대목을 들여다봐야 되는 건가요? 한 두 가지 정도일 거예요. 일단 혐의 위주로 볼 건데 혐의가 지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그다음에 명의훼손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당시에 지금 보시면 전해철 당시 후보, 예비후보에 대한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취업 특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의훼손 두 가지 혐의입니다. 저 두 가지 혐의가 구성용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텐데 전제 조건이 그러면 개정주는 김혜경 씨가 맞느냐라는 것. 그리고 개정주가 맞다고 하면 실제로 본인이 글을 썼는지 아니면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글을 썼는지 그것까지 검찰이 조사하게 될 겁니다. 오늘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하고 조사를 받고 있고 수험지검에서 기자들 상대로 중간 브리핑도 하긴 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 자체는 특별한 건 없는데 저는 눈에 띄는 대목이 그게 있네요. 일단 트위터 계정과 관련한 휴대전화가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 중에 압수한 휴대전화가 단 한 개도 없다. 이렇다고 한다면 검찰 조사에도 기본적인 한 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일단 압수된 게 하나도 없다면 휴대전화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휴대전화 관련해서 지금 김혜경 여사님이나 이재명 지사님 쪽의 주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고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그 주장에 관해서 어떤 반론이라고 하긴 추궁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조사 과정에 그것이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을 했어요. 그러면 검찰이 들여다볼 대목은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해경군 김 씨라는 트위터 계정의 개정주가 진짜 김혜경 씨 맞느냐. 김혜경 씨가 맞더라도 여기에다 직접 글을 썼느냐. 또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 쓴 글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세 가지 관문을 다 넘어야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기소 전망을 물어보세요. 이 세 가지 단계를 다 검찰이 확인할 수 있을지.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람 사는 세상에 100%는 있을 수 없으니까 99%는 당연히. 기소할 것이다. 당연히. 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그 얘기는 검찰이 기소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유죄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말이죠. 그러면 이정렬 변호사 입장에서는 99%라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정렬 변호사님은 99%라고 해서 저는 조금 낮춰서 95% 정도 할게요. 기소는 할 거다. 기소는 할 거예요. 제가 유죄가 나온다고 유죄가 95%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검찰당께서 기소할 확률은 저는 95% 이상이라고. 왜 그렇게 보십니까? 사실은 경찰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했습니다. 한 선거 끝나고 나서 6개월에서 7개월까지 수사를 했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강도 높게 자세하게 수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시간이 없어요. 검찰도 만약에 3개월, 4개월, 1년이고 들고 있어서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하게 되면 그럼 검찰 입장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물리적으로. 지금 물리적으로 자세하게 경찰이 수사한 걸 검찰이 다시 입장에서 잘못했는데 이거 김혜경 씨 아니고 저기 분당이나 일산 사는 김혜경 씨인데 이런 식의 반대 결론을 내기에는 검찰의 인력이라든지 시간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경찰이 이 수사 결과를 저는 그대로 기소를 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 아마 지금 경찰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 이거 김혜경 씨가 아닌 거 아니야? 이거 설사 김혜경 씨가 개정지로 다른 사람이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 기소 안 하고 무혐의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보다는 올해 기소를 했을 때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유죄를 받게 한 증거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의 저는 수사가 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거의 기소하는 것은 저는 거의 확실하다 봅니다. 개인적으로. 김 변호사님 말씀에 한 말씀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이 사건 관련해서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수원지검에 다녀왔는데 그때 담당 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건 수사지휘를 했었다.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수사지휘를 하셨기 때문에 아예 다른 사건처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송치받아서 그때부터 시작한 수사가 아니고 검사님은 원래부터 알고 계셨던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수사지휘까지 해가지고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이제 와서 뒤집기에는 그건 무리가 있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 언론에 관심을 받게 된 것은 경찰이 기소 의견을 달아서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해경군 김씨라는 트위터 계정의 실제 주인이 김혜경 씨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그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지휘를 했는데 이제 와서 검찰이 그렇게 지휘한 사건의 결론을 바꿀 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두 분은 다 보시는 거네요. 일단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검찰이 김혜경 씨 소환 조사하는 건 오늘 하루로 끝나겠죠. 다시 또 부를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13일이 공소시효 만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시간이 부족할 뜻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고발인 입장에서 드린 말씀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검찰에서 공범의 존재에 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고 그쪽을 수사하려고 한다면 지금 남아있는 열흘은 그 정도일 겁니다. 결국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사팀, 수원지검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남지청에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수원지검에서는 김혜경 씨, 성남지청에서는 이재명 지사. 그렇죠. 뭐 이거 꼭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는 걸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똑같이. 거기도 공소시효가, 범죄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려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똑같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다른 사안들은 13일 이후에 기소해도 되는 거죠? 만약에 기소하더라도. 예를 들면 형수 강제 입원 같은 직권화면 같은 것들은 나중에 기소해도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것도. 형님 강제 입원. 아, 죄송합니다. 형님 강제 입원. 형님 강제 입원. 그런데 저는 사실 앞으로 수사 과정 13일까지 있어서 제가 하는 포인트는 김혜경 씨는 제가 더 이상 소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에 대한 조사가 있을까? 예를 들면 참고인이라도. 그 부분이 이제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인지가 조금 저는 관건으로 봅니다. 과연 왜냐면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 씨라고 결론을 내는 것과 그 글을 실제로 김혜경 씨가 썼다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소가 돼서 죄가 되는 건 글을 쓴 사람이 트위터 계정주는 사실은 죄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고인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혹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을까? 그건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마 나머지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열흘 동안 검찰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시금수,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 그건 이미 이정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고발인들께서 준비했던 자료들, 인터넷에 떠 있는 글들, SNS에 떠 있는 글들, 또 이런 것들을 IP 주소까지 추적해가면서 이런 식의 확인 작업을 거치는 걸까요, 검찰이? 그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렇지만 저희 고발인들 소송인단은 다 일반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그 정도는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수사 전문가들이 그 정도를 안 했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저는 이정현 변호사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 씨도 정치의 한가운데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이런 글들을 쓰면 이게 문제가 되고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상황까지 온다면 만약에 이 글이 김혜경 씨가 실제 계정 주고 또 직접 글을 썼고 또 이런 내용의 글들을 유포했고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 결과가 확인된다면 그걸 전제해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이런 상황을 염두에 안 뒀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걸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익명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자신의 이름으로 할 것 같으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익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본인의 속에 있는 감정의 찌꺼기들을 배설을 해야 되는데 그 배설 창구가 필요했고 그 창구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걸 드러내놓고 못하니까 익명으로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이 사건은 철저하게 이거는 사법적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조사를 했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정치적 현안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섰고. 어떻습니까? 경찰이 진실이 아니라 권력이 편에 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지사 입장으로 그렇게 얘기하겠죠. 모든 정치인들에 관련된 수사 같은 경우에 그 수사받는 정치인들이 처음으로 내뱉는 일성이 정치 탄압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집권 여당의 소속의 도지사이기 때문에 정치 탄압이다. 현 권력이 나를 탄압하고 이렇게는 대놓고 얘기는 못하는데 경찰이 권력과 손잡았다 이런 류의 표현들은 아무래도 현 집권 세력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친문 직계들을 겨냥하는 거 아닌가 하는 관측도 가능하겠죠. 지난번에 페이스북 글에서 문준영 씨의 취업 특혜가 허위인지 아닌지 밝혀야 된다. 물론 변호인의 법률적인 의견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런 어떤 워딩들도 아마 이재명 지사가 마이웨에 가려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가능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 지난번에 김혜경 씨 소환할 때랑 이번 소환할 때는 저는 두 가지 다른 점을 느꼈는데 아마 이재명 변호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앵커님도 느끼셨을 텐데 지난번에는 별로 얘기가 없었어요. 들어갈 때. 물론 죄송합니다 얘기는 했지만 죄송합니다가 피해자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가니까 여기 저를 기다리신 기자 분들 죄송합니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억울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옷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웃기긴 한데 지난번 볼 때 옷 색깔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색깔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전혀 다른 색입니다. 물론 이 옷은 우연히 일칠 수도 있겠으나 정치인들 입장에서 본인의 행동 하나, 액서사리 하나, 옷 하나 하나를 가지고 외부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파란색 옷 입고 나갔을 때는 언론들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실제로 김혜경 씨 의사인지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상징성 옷을 입고 나감으로써 더불어민주당 핵심 당원들, 친문 핵심 당원들한테 좀 본인은 메시지다, 이런 해석을 했었는데 그런 해석을 본인들도 알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그냥 아무런 상관없는 데 배지색 옷을 입고 가고 거기다가 나는 억울합니다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글쎄요, 제가 좀 과한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제는 본인의 정치적 독립이라고 그럴까요? 마이웨이를 선언하는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관측을 저는 한번 해봅니다. 네, 저 옷 색깔의 정치학에 대해서 또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해 주셨는데 이재명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변호사님 말씀에 99%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혜경 여사께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 하얀 옷을 많이 입고 다니셨어요. 그게 어느 명리학자께서 하얀 옷을 입고 다니셔야 도지사 당선될 수 있다라는 조언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파란 의상, 이번에 겉옷은 베이지색입니다만 안에는 지금 흰색 티를 입고 계시잖아요. 이건 추측입니다. 아마 조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이야기는 확인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전언을 들으신 겁니까? 그 부분은 공중파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팟캐스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팟캐스트에서 나온 이야기고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간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팟캐스트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재명 변호사가 전언을 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하얀 옷을 많이 입었다. 그 이유가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 검찰 수사나 이쪽에서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다는 점을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재명 지사, 또 김혜경 씨 측의 변호인은 김혜경 씨 변호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연락을 드려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다음에 연락이 되면 꼭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좀 바쁘니까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원래 고발인보다는 피의자가 바쁘긴 합니다. 일단 이 변호사님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 씨는 말이죠. 이재명 지사 혼자만 기소될 수도 있고 김혜경 씨 혼자 기소될 수도 있고 두 사람 모두 기소될 수도 있고 두 사람 모두 기소 안 될 수도 있고 물론 이 경우는 두 분의 전문가들이 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네요. 일단 해경군 김 씨 사건에만 이 변호사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까? 다른 사건보다는? 해경군 김 씨 사건과 관련해서 또 시중에서 제가 만나본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과연 지상파 방송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만큼 우리가 알아야 할 사안이냐 왜 매일같이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 씨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도 이런 이야기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재명 변호사는 그때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그동안에 그건 왜 안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가 저희 쪽에서 제보하고 이거 다뤄야 된다. 왜냐하면 누구로 판명 나든 간에 해경군 김 씨의 트윗 내용상으로 그분은 민주당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원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꼭 다뤘어야 되고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여러 군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데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저희 소송인단 고발인들은 속에 검은 숯검댕이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한이 맺혀 있습니다. 고발인과 이정일 변호사. 그런데 고발인이 아니신 분들 대한민국에 또 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 씨 건을 우리가 이렇게 매일 뉴스에서 긴 시간 봐야 되느냐 이제는 그냥 조용히 검찰이 조사하고 또 재판에 넘기면 또 그때 가서 재판 결과 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김태범 의사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어요? 뭐 그런 얘기 듣죠. 그런데 이게 뉴스로서는 가치를 따지는 건 사람이 주간마다 다를 건데 이 뉴스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가 가지는 파워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간에 이재명 지사는 차기 대권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경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1위하고 안희정 지사가 2위하고 이재명 지사가 3위했습니다. 난 2, 3위 격차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안희정 전 지사가 사실 지금 김지은 신문제로 실제로 난무한 상황에서 물론 지난번 경선이 다음 것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면 지금 어쨌든 현 여권에서 또 야권이 좀 지리별련한 상황에서 가장 위에 있는 대선 후보는 이재명 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청와대에 근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스캔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주소로 다뤄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혜경 씨가 오후 1시 55분쯤에 오전 조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잠시 외부로 나갔다고 합니다. 이때도 기자들이 따라붙었는데 어떤 질문이 나왔고 김혜경 씨는 과연 답변을 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몇 가지만 좀 해주세요. 오전 조사 어떤 부분 주로 설명하셨는지 타면 휴대전화 자주 교체하신 부분이 증거인멸 저항 아니냐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식사 마치고 바로 오시나요? 이전엘 변호사님 검찰 수사 상황을 고발인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전해듣는 건 아니죠? 검찰에서 또 알려줄 의무도 없는 거죠? 시간뿐이 아니라 전혀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13일까지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제 일주일 조금 남았습니다. 9일 정도 남은 셈인데 검찰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서 고발인들도 또 한 번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기소할 것이라고 이미 전망을 하셨고요. 앞으로 기소가 되면 재판 과정 또 이재명 지사 김혜경 씨의 정치적 운명 이런 부분도 많이 달려있는데 이전엘 변호사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정치적 운명에 관해서는 사실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고요. 그냥 어떤 패널이라든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저를 불러서 물어보시는 취지는 대리인으로서 물어보시는 거니까 거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는 저희 의뢰인들의 승리와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 거기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에는 결과적으로 이번 해경궁 임시라는 트위터 게재의 실제 주인이 김혜경 씨고 김혜경 씨가 그런 내용의 글을 썼을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분이 그런 작업을 배우에서 지휘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재판 과정,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라고 믿고 계신다는 말씀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 씨 측과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앞으로 계속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이정열 변호사님께서는 바쁘신 와중에도 연락드리면 또 이렇게 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태현 변호사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의 뉴스브리핑